아 그래서 역시 또 입자가가 입이 나왔으니까 또 에이 예 세종이죠 세조 자니까 네오창 세총 저희 총 자도 이렇게 이게 이게 창 자거든 여기다가 나무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 불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둘 다 사실은 우리 쏘는 총은 불 화자를 써야지 맞겠죠 예 옛날 총은 뭐 화약을 쓰고 나무 갖다가 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렇게 나무목자를 쓰고 창자를 쓰거나 불 화자를 쓰고 창자 쓰거나 다 우리가 생각하는 총자에요 총 그러니까 세총이 이것도 불이 있으니까 대포 할 때 포 자가 되는 거에요 세총이 대포가 됐네 어 콸아이 랑워 칼칼이 엔 눈뜨게 해서 내가 눈뜨는 거죠 뜨다 눈 내가 눈뜨고 보게 해 어 양식을 이렇게 생긴 뭐 스타일 양식은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도 어 진짜 나쁘지 않고 etn 다오왕 이럴때는 여기에 자오의 뜻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etn 다오왕 아우 졸려 죽으시네 etn 다오왕 자이 와이미에 파오 어 뭐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자 오늘 우리 이것만 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빠오 그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빠오 자 이건 안따라는 거고 이거는 대포라는 거고 또 발족자 써놓고 이렇게 쓰고 자 이거 소리라는 얘기구나 아 포 자가 나오면 대충 소리고 왼쪽에 오는 부스가 대부분 뜻이구나 어 요거 쓰는 사람도 아마 요거까지 염두해서 이런거 쓴 것 같은데 자 요거 쇼지 쇼지도 있고 자 요것도 이게 형수 할 때 숫자에 형수 여기 있잖아 여자 있고 어 이게 이게 뭐냐 소 짠가 색 짠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톱이 있고 항아리가 있구요 이게 요렇게 쓰면 말씀하니 붙으면 이렇게 손톱이 있고 항아리가 있구요 이게 요렇게 쓰면 말씀하니 붙으면 동요 할 때 그 요 자가 되는 거구요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어 이거는 걷는 거잖아요 그죠 책밭 걷는 이거는 멀리 있을 요 자가 되는 거구요 요원하다 이럴 때 쓰는 요 자가 되는 거구요 말씀하니 있으면 동요 할 때 요 자가 되는 거구요 그러면 멀리서 컨트롤 하니까 리모트 컨트롤 이라고 너 핸드폰 쓰니까 핸드폰이 없다가 있는 시대로 지금 간거에요 그전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어디가 있어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핸드폰 쓰니까 너 이제 형수가 어 뭐야 그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겠네 나라 뭔 소리야 일이 잘못되고 잘못되는 것이 두려운 거야 일이 잘못되는 게 두려운 거야 우리 사무실에 정화 같은 거를 쓰는 양사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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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이럴 때 하오는 꽤 라는 뜻이죠 많다는 얘기지 여러분 런자가 따 대화자 오어 전화해서 나를 찾는데 오어 부자 내가 없으면 어 이를 바하시니까 이를 아 이건 낭비하다 그르치다 라는 뜻이죠 땅무 이를 그르치게 돼 수어의 이 지오 잖아요 이 지오 이놈이 교자잖아요 그쵸 그쵸 자오 잖아요 거기다 입을 썼어요 그래서 야오가 되는 거고요 깨무는 거예요 뭐 이빨이잖아요 이거 이를 한번 앙 깨물고 우리말로 뭐라 하지 하여튼 눈 한번 딱 감고 우리는 눈 한번 딱 감는다고 그러구나 우리는 눈 한번 딱 감는다고 그러니 얘네는 입 한번 꾹 다물고 라고 하는거지 이 야오야가 입 한번 꾹 다물고 이것저것 안되고 입 한번 꾹 다물고 마일라 지오 마일라 그냥 사버렸어 그랬더니 요거 쇼지가 있으니까 지오쇼 방배 방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니엠 마일라 이거 봐 니엠 마일라 이거 봐 너도 하나 사봐 그랬더니 워샹 니쓰다 그러면 나 너처럼 너와 같아서 아니네 난 너와 같이 너와 같이 티엔티엠 동서잖아요 동으로 뭐하고 서로 뭐하고 그러니까 동으로 뛰고 서로 뒤집어지고 이게 전자인데 이게 이게 진 자가 있잖아요 일단 참 진 자가 있잖아요 소리는 여기서 나는 거 짠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 그게 전이에요 우리 전복된다 그러잖아요 뭐가 사회가 전복된다 그러잖아요 동으로 뛰고 서로 뒤집어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는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돼요 마찬가지잖아 그죠 동파어 시조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야 난 너처럼 매일 일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잖아 마이 나 와이 그 장난감인데 와이 또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좋은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좋은 악세사리 어 이 센셜은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와이 라고 하니까 반드시 지금은 이게 이 센셜이 이 뷔쉬가 되는 건데 지금은 뷔쉬가 되지만 이건 와이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뭐 그다지 그럴 때 와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품 약간의 메이영 니어 쇼지 너 쇼지가 있으니까 이 호 자오니 이 후에 너 찾는 거 지우팡베라 어 편하겠네 이렇게 부구어 그 백광워 바오디엠화조 바오디 보세요 부어자를 딱 써놨어요 그쵸 네 솔이에요 불을 써놨어요 솥인데 작은 솥 구어구어 있잖아요 구어구어 그 구어자 있죠 구어구어 어떻게 쓰라 이렇게 쓰죠 구어구어 이따만한 거 이게 빠오예요 큰 솥 큰 솥이 빠오 그래서 동사로 쓰면 큰 솥 아니 아니 명사로 쓰면 큰 솥 동사로 쓰면 끓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끓여서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복으로 쓴 거야 죽이 된 거예요 죽자도 이렇게 쓴 거죠 쌀이 있어 쌀을 활로 쪼개 두개 갖고 쪼개 이게 죽자 죽이니까 기획 날아가면 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삶아 먹어 가지고 죽구로 만들라 그러니까 전화를 갖고 30분 1시간 뭐 이렇게 통화를 길게 할 때 빠오디엔화 쪼 라고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우에도 화폐 또 고고 이창 그 뭐야 전화비 게 되겠죠 띠엔화 페이가 되겠죠 전화비가 충분히 나한테 총 한 방 매겨 도